지난해 가을 첫 투어를 시작해 맺은 사례를 기록했던 오산시티투어가 오는 4월 7일부터 재개됩니다. 국가사적 140호인 독산성과 100년 전통의 오산 오색시장, 무량기수목원 등 오산시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코스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1호선 오산대역에서 출발하는 전용버스로 처음 도착하는 곳은 조선시대 정조와 권율장군의 일화가 깃든 독산성과 세마대지. 남녀노소 무리 없이 걷기 쉬운 산림욕장 둘레길은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자연학습장이자 어른들에게는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힐링공간입니다. 독산성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푸른 숲과 도시 전경을 감상한 뒤 향하는 곳은 100년 전통 오산 오색시장. 오산시티투어에서 제공하는 쿠폰으로 전통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오산천과 맑은터공원, 10만평 규모의 무량기수목원은 올 봄 가장 기대되는 코스 중 하나인데요. 오산천을 수놓는 아름다운 벚꽃과 싱그러운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공자의 사당으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화성권리사에서는 유교사상과 전통 다도체험기획까지 제공합니다. 4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는 오산시티투어는 오는 3월 12일부터 오산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11,000원으로 오산시민과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으로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OSTV 양은아입니다. OSTV 양은아입니다. 시Great